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기아 자동차 엠블렘이 바뀌었죠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이젠 기아입니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로운 기아 마크는 일월 칠일날 발표를 했고 뭐 불꽃 터트리면서 막 이렇게 커다란 세레머니 같은 것도 예 성대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일월 십오일날은 뭐 새로운 브랜드 전략 발표 요런 거를 하면서 이제는 기아 자동차가 아니다 기아 모터스가 아니다 이제는 기아다 그래서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엔진을 만든 회사가 아니고 모빌리티 회사 이동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렘은 킨이라고 한 거 kia라고 한 거 요것만 딱 쓰고요 타원 같은 걸 두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꽤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기아 자동차에 타원 요렇게 둘러진 게 게 좋지 않네 타원 둘러지면서부터 회사가 어디 막 이렇게 뭐 얽매인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도 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요런 얘기도 좀 들려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아 로고 요게 실차에 적용됐을 때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쭉 보세요 한번 요게 그 홍보용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 카니발 뒤에 붙은 거 요거는 저희 독자분께서 제공해 준 사진인데 예 독자분이 직접 찍으신 사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 저작권 갖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사진도 마찬가지로 독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직접 찍으신 게 아니라고 예 여튼 요렇게 동그라미 타원 같은 거 쓰지 않고 kia만 이어 붙여서 한 게 이제 새로운 기아 엠블렘입니다. 그 딱 보시면은 현대 모터그룹이 딱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 요렇게 각각의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현대 모터그룹은 엠블렘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레터링으로만 돼 있고 각각의 브랜드 제네시스 현대 기아만 딱 딱 엠블렘이 차에 붙는 요런 형식으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들려드릴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아 자동차 요 마크가 기아로 거듭나면서 타원을 벗어던진 요 사연. 요거를 말씀드릴 텐데 요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기아 자동차 다니면서 오래 다녔던 분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 요런 얘기들을 종합한 얘기로써 이렇게 공식적인 뭐 어디로 문서로 써 있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아 자동차는 원래 타원 같은 거 없이 그냥 예 처음 마크는 좀 촌스러웠죠. 삼각형처럼 돼 있는데 이게 건축가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도면 그릴 때 쓰는 스케일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그거의 단면을 활용해서 약간 좀 이렇게 공돌이스럽게 이렇게 만든 그 엠블렘인데 요게 그 당시 자전거에 처음 붙여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자동차 회사로 3륜차도 만들고 뭐 픽업트럭도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동차를 상징하는 뭐 요런 얘기가 오면서 엠블렘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게 기아 자동차의 기역과 기아 자동차의 아 자의 이응. 요거를 딱 붙여서 이렇게 큐마크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마크를 꽤 오래 썼었죠. 요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아재인데 요게 70년대 80년대 트럭 타이탄 트럭 복사 트럭. 요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딱 큐마크 같은 거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그게 기아의 기역과 이응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사실 기아 자동차는 뭐 브리샤라든가 뭐 푸조 피아트 뭐 이런 승용차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1980년도에 전두환 군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걸 합니다. 자동차를 여러 회사에서 만들면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딱딱 지정해 준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너는 승용차만 만들어 너는 트럭만 만들어 요렇게 딱딱 정해 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조치인데 그때 기아 자동차는. 승용차 니네 그만 만들어 그리고 트럭만 만들어 요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브리샤나 피아트 푸조 이런 거 잘 만들다가. 트럭만 만들게 되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봉고로 거듭났죠. 봉고 잘 만들어 가지고서는 쭉 회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이 산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기아 자동차도 승용차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때를 기념을 해서 회사가 좀 거듭나려는 그런 분위기. 이때 이제 엠블렘도 딱 새로 바꾼 게 이 굴뚝 모양. 이 기아 마크를 기아 콩코드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요렇게 요 물결 무늬가 기아 자동차 측에서는 요거를 깃발이 나붙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요게 공장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굴뚝 로고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프라이드를 내놓게 되는데 이 프라이드는 기아 자동차 포드 마찌다가 삼사 합동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포드도 당시 이제 큰 차만 만들었었는데 이제 오일 쇼크 몇 번 겪고 나니까 작은 차도 우리 필요하다라는 건데 작은 차 만드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 작은 차 만드는 기술은 일본 마찌다가 이제 작은 차 잘 만들었었는데 마찌다는 또 생산을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갑자기 좀 많이 할 수 있는 요런 회사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삼사가 합동을 해서 프라이드를 만들게 되고. 전량 기아 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 프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도 하고. 뭐 요렇게 됐었는데 요때 이제. 이제 조금 포드 측에서 조금 이렇게 팁을 주죠. 야 기아 자동차 니에 그 굴뚝 마크 요게 이제 좀 방향성이 있어서. 포드 페스티바. 예 미국에 팔 때는 포드 페스티바로 팔았었는데 거기는 가운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포드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그 가운데 타원형 들어가는 거는 딱 가운데 들어가고. 이 굴뚝 마크는 약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들어가고. 뭐 요렇게 하다 보니까 엠블렘 적용하기가. 나중에도 우리 계속 요렇게 같이 공동 개발해서 할 텐데 이렇게 엠블렘 적용하기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을까. 니네가 좀 타원으로만 좀 바꿔줘도 우리가 훨씬 더 좀 뭔가 적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요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타원 엠블렘이 상당히 유행할 때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때 타원형 엠블렘을 팔십 년대에 만들었고요. 현대자동차도 청백 팔십 년대에. 그 타원형 엠블렘 만들고. 그 당시 타원형 엠블렘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할 때이기도 했고요. 기아 자동차도. 굴뚝 로고 요게 이제 굴뚝에서 연기 막 검은 연기 나오는 거를. 괜히 왜 이거를 엠블렘에 넣었냐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요런 얘기도 내부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원 엠블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게 천구백구십사 년도에. 타원 엠블렘을 넣게 됐죠. 그러면서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도 페스티바랑 비슷한. 타원 엠블렘이 들어갔어요 요기 녹색. 프라이드는 제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제 차입니다. 프라이드 후속으로 기아 아벨라. 나왔었고 아벨라를 또 계속. 포드에서는 포드 페스티바라는 이름으로 팔았거든요. 운전대 보시면은 요렇게 포드 엠블렘과 기아 엠블렘이. 타원형으로 딱 들어가니까. 디자인 막 새로 하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엠블렘 딱 바꾸고 여러 가지로 공유하기가 좀 편해졌다. 라는 얘기를 제가 기아 자동차 다닐 때 좀 꽤 오래 회사 다니던 분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에 기아 자동차가 부도를 맡게 되죠.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공동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던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할 것처럼 요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포드가 당시 조금 좀 미적지근한 행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뭐 인수 금액을 좀 낮추려고 이렇게 좀 민기적거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포드가 기아 자동차 직원분들은 대부분 그때 이제 포드로 넘어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인수 작업이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이제 99년도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고 또 2000년도 딱 되면서부터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역량을 합친 최초의 차가 기아 카렌스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기아 자동차는 한동안 기아 카렌스를 팔아서 명맹을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1800cc LPG 엔진이 주력 엔진이었죠. 기아 자동차 1.8 엔진 이걸로 만든 LPG 엔진이 주력이었는데 이 카렌스가 이걸로는 힘이 조금 이걸로도 충분한데 조금 더 센 거 없을까 해서 2000cc LPG 엔진 이거 개발하는데 이 엔진은 티뷰론 엔진으로 만듭니다. 티뷰론 엔진을 LPG화 시켜서 카렌스에 적용을 시킨 게 딱 나오면서 이때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엠블렘 밀레늄 엠블렘이 딱 붙여서 나옵니다. 예 동그란 엠블렘 마치 BMW처럼 생겨가지고 나오자마자 욕부터 먹고 들어간 기아 자동차 K 엠블렘 요거 욕 많이 먹었습니다. 민치가 무슨 BMW인지 알아? 파란색 때문에 BMW처럼 더 BMW 같은 느낌도 들고 동그란 요 원이 두 개가 겹쳐진 것도 BMW 느낌이 너무 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욕을 먹어가지고 2002년도에 나온 소렌토부터 또 이렇게 엠블렘을 또 바꿔요. 파란색 버리고 그때 머리 썼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기아 자동차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렸던 모든 스케치의 기아 마크는 다 동그란 이 K 마크로 그렸었습니다. 그때 이 엠블렘이 내부적으로도 꽤 사람들이 좋아했었고요. 그 타원형 기아 마크보다는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동그란 K 로그로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이 동그란 K는 내소용으로만. 붙였고요. 수출용은 기존 타원형 기아 엠블렘을 계속 붙여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냥 재무 쪽에서. 그 동그란 K 마크로 다 바꾸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지금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 요런 비용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이거 엠블렘 다 바꾸려면 거의 일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고. 간판 다 바꾸고 인쇄물 다 바꾸고 금형도 다 바꾸고 또 바꾸면은 바꿨다고 마케팅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천사 년도에 다시 KIA 타원 로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타원 로그랑은 조금 다른 게.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요. 타원을 똑같이 궤적을 맞춘 타원이에요. KIA 세 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날씬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의 궤적이 이렇게 똑같아지면은. 기아가 조금 이렇게 통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의 당시 엠블렘을 보면은. 아래 위에는 조금 두툼하고요. 양쪽 끝에는 조금 얇은 엠블렘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원의 궤적을 똑같이 해 놓은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겠다는 거죠. 투싼 엔진이랑 스포티지 엔진이거든요. 스포티지 엔진에 현대 엔진. 현대 붙이면 현대 엔진. 기아 붙이면 스포티지 엔진. 이렇게 공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조금 오바를 해가지고. 카니발이 미국에 수출할 때는 현대 앙투리지도 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엠블렘 바꾼 거예요. 그냥 기아 자동차 엠블렘 띄고. 현대 엠블렘 붙여서 앙투리지라는 레터링 딱 붙여가지고. 미국 시장에만 팔았습니다. 겉에만 현대 마크 붙이면은 가짜 같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도 현대 마크 붙이면은 앙투리지. 기아 마크 붙이면은 카니발 미국에서는 세도나로 팔았죠. 이렇게 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 기아 마크로 꽤 오랫동안 가다가. 기아 자동차도 좀 고급 브랜드 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많이 나왔죠 왜냐면은 제네시스. 현대 제네시스가 처음에는 그냥. 차 이름으로 후륜구동 세단으로 딱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게 브랜드화로 이렇게 좀 잘 자리잡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기아 자동차도 이런 고급 브랜드 하나 있어야 되겠다. 현대 자동차의 후륜구동 플랫폼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고급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 내부에서 극비리에 이 자를 동그란 엠블렘에 이 자를 딱 넣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엠블렘을 만들고 있었고 이제 외부에다가도 컨설팅도 좀 받고 이럴 때. 그걸 제가 듣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요거를. 기아 자동차 임원분들이랑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고위직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랑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고급 브랜드 만드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높은 분이 이거를 모르신다니. 어우 의외네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말씀드리면은 누구 찾아서 혼내시려고요. 예 저는 어디서 자다가 꿈에서 들었어요. 에센시스라 그러던데 에센시스. 아유 그 이름 이상하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 얘기를 나누고 제가 기사를 딱 썼죠 에센시스. 기아 자동차 고급 브랜드 에센시스 어때요라는 이름의. 기사를 썼는데 이게 양사 포탈 메인에 올라가면서 댓글이. 한 삼사천 개가 붙었는데 다 풀 야 무슨. 제네시스 에센시스 시스돌림이냐. 시스돌림 시스터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저런 욕 다 먹다가 이게 인제.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래도 뭐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에센시스 얘기를 2016년도 부터 들었고. 그리고 2017년도 1월 달에 요 기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4월 달에 기아 스팅어가 나오면서 그 문제의 이마크. 문제 이마크를 딱 붙이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자로 시작하는 무슨 영문자를 형상화한 마크인데. 기아 자동차에서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요거는 후륜구동을 형상화한 마크일 뿐. 이 뭐 이런 영문자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그래픽이다 후륜구동을 형상화한 그래픽이다. 라는 얘기로 일축하면서 스팅어가 딱 나왔습니다. 요때 스팅어가 좀 멋이 없거나 조금 좀 그랬으면은 요 엠블럼 막 또 핥히는.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이 스팅어가 워낙 멋있어서 그냥 스팅어로 모든 시선이 다 쏠려가지고 요 이마크는. 지금도 그냥 뭐 후륜구동 마크구나. 오히려 기아 마크 요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해서 해외의 네티즌들도. 요거를 사가서 자기 스팅어에다가 기아 마크 띄고 이렇게 이마크 사륜구동을 형상화한 이마크를 붙이는 얘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이 타원을 벗어던지고 kia를 딱 내세운 새로운 엠블렘 기아 엠블렘 딱 내세웠는데 요 엠블렘 최초로 어떤 차에 들어가느냐 요것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일단 신차에 딱 적용을 해서 신차 효과와 함께 새로운 이 기아 엠블렘을 좀 확 보여주고 싶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아 cv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e gmp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요걸로 만든 기아 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요 cv에 처음 붙여서 내놓느냐 아니면은 기아 k7의 후속모델 k8 요거에 딱 붙여서 내놓느냐 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k8에 딱 붙여서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얘기를 꿈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 또 전략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만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e gmp 플랫폼 요거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스펙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전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는 요 플랫폼으로 포니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아이오닉 파이브를 딱 내놓겠다고 하고 이월달 초에. 실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판매가 바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개만 일단 먼저 하는 것 같고요. 기아자동차는 이 차 가지고 cv라는 그 코드명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요거 차 이름 궁금하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파이브라는 이름도 그냥 공개가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도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기아자동차의 cv는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해가지고. 기아자동차의 카림 하비브 전무님 디자인 총괄 책임자죠. bmw와 벤츠 이런데서 큰 차 멋있는 세단 같은 거 디자인 많이 하셨던 요 카전무님 요 분한테 물어봤더니 요 분이 이제 기아자동차의 egmp 플랫폼으로 만드는 순수전기차 요거는 이름이 ev1 부터 ev9 까지 이렇게 9개 ev123456 9 여기까지 요 이름을 나눠 가질 예정이다. suv 형태건 세단 형태건 크로스오버 형태건 요런 거 구분 없이 ev1 부터 ev9까지 이렇게 나눠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 cv가 ev3나 ev4 정도의 이름을 갖지 않겠느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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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토